아 더워 와 더워 와 장난 아니다 와 아 지금 뭐 아 잠깐만 있어봐 지금 이 마에에서 땀이 나고 아 지금 장난 아니다 제가 더위 얼마나 탑니까 에어컨 에어컨 제가 지금 에어컨을 끈 적이 없어 어 여름이 와가지고 에어컨을 끈 적이 없는데 지금 안에 지금 옷을 지금 4개나 입었습니다 4개 우리 저러시는께서 오다 주셔가지고 지금 미션 방송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거 시켜놨어요 저거 엽기 떡볶이 어 여포야 엽기 떡볶이 먹어라 해가지고 엽기 떡볶이 시켰는데 3단계로 먹으라시하고 3단계 시켰습니다 4단계 시켰습니다 4단계 시켰습니다 4단계 시켰습니다 자 잠만을 두들고 올게요 아 진짜 자 잠도 잠도 잠도가 없다 오우 더불어 오우 더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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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불어 아 아우 아우 아 아 아 잠깐만 있어봐 아 자 매운 떡볶이 시켰는데 3단계 시켰습니다 자 3단계 먹방하겠습니다 러시님께서 주시는 미션이기 때문에 지금 옷 5개 입었어요 5개 입고죠 혹시 러시라고 하십니까? 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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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시죠? 에이 혹시 러시 만나면 저한테 노래 듣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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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 미션 가시죠 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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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발 매워라 아 아 오늘따라 양목 아래기만 갖고 왔는놈 이 새끼가 어? 왜 풍기 맛은 있습니까? 맛은 있네 여기다 치즈를 지랄했다 쳐놔가지고 아우 씨발 매워라 아 속이 탄다 어? 매운 거 먹고 뜨거운 물 보니까 속이 파요 에어컨 키라했다 쌍몸새끼 형님 쿨피스 좀 먹어도 됩니까 형님 쿨피스 좀 아 형님 사실상 그 채팅창을 좀 가리고 조금 먹었습니다 형님 먹어도 됩니까 형님 채팅창 가려서 솔직히 조금 먹었습니다 형님 조금 한 3목을 좀 더 먹었습니다 형님 너무 매워봐가지고 이거 먹어도 됩니까 형님 이제 역도 그만하시고 에어컨 좀 아이콘 끌어 말씀이십니까 형님 예? 에어컨 끄라고 에어컨 이거 욕지 말고 에어컨 끄라고 아 땀 보입니까? 예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땀 좀 식히고 동네 한 바퀴 가실래요? 아 이거 입고 말씀이십니까? 아 이거 입고 말씀이십니까? 이거 입고 동네 한 바퀴 가라는 말씀이십니까? 아하 어린 양 음메 아아 저 해운대 시내 안 나가는게 어디야?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해운대 시내 안 나가는게 어디야? 와리도 없노 시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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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 아 아 게또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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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에요 3350원 먹고가도 돼요 너무 많이 쳐먹다오나? 이 뭐 바보 코스프레스 하다가 바보 코스프레스 하고 있으니까 진짜 바보가 되네 휴대폰 나쁘고 하네 휴대폰을 들고 가야 되는데 처먹는 것만 들고 가고 안녕히 계세요 휴대폰을 들고 가야 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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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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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아 아 아우 씨팔 맵으라 아우 씨팔 코 밑에 아우 무시 훔권데도 뭐 아우 씨팔 불닭면 소스네 아우 맵으라 아우 씨팔 맵으라 아우 무시 계속 훔권도 아우 맵으라 아우